여기죠?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 잘 지내셨어요? 안녕. 직속 저기 후배잖아. 맞아요. 어떤 후배야? 대성규. 가수 데뷔. 대성규야? 쟤네. 싱클, 잭스키스. 그러네. 대성배님. 그러네. 여러 가지로 선후배네. 등이 와우. 깜짝 놀랐네. 등에 날개가 없어, 살쪄서. 누나는 등도 되게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 연예인 등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what's up, big brother?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big brother? big brother? 형. 내가 big brother 아니야? 잘생겼다. 약간 양주. 매력 아주 많다고. 아니, 생긴 게. 아, 오. 나 잘 몰라. 우선 우리 새 MC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함께하게 된 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 셰프 모델 아스틴 강입니다. 부럽다. 잘 부탁드립니다. LA에서 살았고, 태어났고 살았고, 한국 온 지 10년 됐어요. 우리가 시즌 하면서 싱글 MC는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아, 그러네요. 아니, 난 유부녀니까. 난 내가 손같이. 어머, 나 약간 싱글. 어머, 정신 차려야겠다. 유부녀. 애 엄마. 아이돌. 그런 싱글들 입장에서 보는 또 도 싱글즈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이제 견언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있어요? 와, 저는 일단 두 싱글즈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아니, 오빠가 얘기 안 하면 나 오빠 도 싱글즈 까먹고. 그러니까 형도 아, 맞다. 그 정도로 떠오르지. 나는, 나는. 누나는. 언니는 강력해. 누나는 좀 아이콘이야. 맞아.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 레전드. 10년이 지나도 약간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방송 보니까. 돌아온 지 한 1년. 맞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대단한 결심이다. 아니, 근데 왜 장가를 안 가? 왜? 재혼을 왜 안 해요? 가야죠, 언젠간. 저는 비혼 주인은 아니에요. 나이가 몇인데. 45. 다시 시작하기 좋은 나이 아니에요, 45년? 그렇지. 아프기 전에 빨리. 자, 이제 돌싱글즈 시즌 4인데. 미국 편입니다. 오. 진짜 우리가 미국 편을 찍는다고? 이전 시즌에.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촬영을 했어요. 만들어냈어요. 사실 근데 미국 편이라고 했는데. 저도 미국 생활을 해봤는데. 저는 워낙 좁은 데 있었지만. 사실 누구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더 힘들어요. 왜? 너무 그 한인 세계가. 아. 사회가 너무 좁고. 누가 누구 만났는지 서로 소문 다 나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그래서 유학생만 눈 부가리면서 눈 부가리죠. 새로 유학생 온 세. 뉴페 있어. 뉴페. 뉴페는 엄청 기다려. 거기서 솔직히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족들이 있고. 새로운 연인 찾기가 오히려 미국 더 힘들어요. 미국 편에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겠다. 네.